사람의 말로 제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는 기는 들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그냥 또 젊은 목사 아니면 따끈따끈한 목사가 앞에서 무슨 말 할까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나한테 직접 무슨 말을 나한테 나타내 주시려고 이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을 우리한테 이 자리에 주셨나 한번 생각해 보고 진짜 하나님이 성경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함을 주시려고 기대를 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시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이시여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많이 주님이시여 모자른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모자른 것과 그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이시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바로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아버지께 아버지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에 거시지옵고 진짜 참된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가 이제 딱 이틀 됐습니다 안수받고 목사되고 축도는 딱 두 번 했어요 축도는 이제 안수식 끝나고 제 본교회에서 우리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도브에 있는 델브에 있는 도브 한인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가 제가 원래 미국에 와가지고 침례를 받고 또 침례교회에서 자랐고 침례교육을 받았고 근데 제가 이제 필라 지역에 와서 또 이쪽에서 학교 다니면서 제가 감리교회 처음에는 장례교회 다녔다가 성결교회 다녔다가 또 감리교회가 섬기다가 결국은 침례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교단대에서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제가 컴퓨터 박사라고 하시는데 컴퓨터 박사는 까지는 아니래도 컴퓨터를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박사라고 하면 저는 교단 박사인 것 같아요 교단을 15년 동안 침례교회에서 15년 동안 장례교회에 있었고 성결교회에서 5년 있었고 5년 동안 감리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와 성결교회와 장례교회는 그리고 침례교회는 진짜 그 교단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교회에서 받은 다시 돌아간 게 제 뿌리 원래 그거에 제가 침례받았고 진짜 침례라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침례라는 건 무슨 뜻이죠? Immersion입니다 우리가 세례라고 하지만 세례는 Sprinkle이죠 이렇게 뿌리는 건데 원단어로는 침례라는 것은 바로 dunking 바로 들어갔다 그게 상징하는 것이 부월이죠 그 죽음 그리고 베리어 무덤에 갇혔다 다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침례라는 것을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어제는 우리 기독교 방송국에서 특별한 만찬이 있어가지고 그때 두 번째 축도를 하고 오늘은 진짜 처음으로 목사로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것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에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면서 이 말씀에 제가 목사로서 이제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해요 이제 목사 됐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어떤 길로 가실 겁니까? 저는 대답했을 때 바로 이 말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데 저는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봤던데 이제 마태복음에 제가 좀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7절의 말씀에 여기 말씀에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점퍼하여 이루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고 또 거기서 바로 패스팅이죠 패스팅이 뭐죠? 한국말로 금식 맞아요 금식 하시면서 시험받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가지고 바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이 목회 시작하셨을 때 이 말씀의 첫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왜 어떻게 외치셨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요한이 이 말씀했죠 바로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1절부터 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려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립니까 어쩌다 보면 이 말씀이 꼭 우리를 경고로 하는 느낌으로 오는 것 같죠 어쩌다 보면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보게 되면 그걸로 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다 지금이 마지막 날이다 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틀린다는 건 아니지만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다는 거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제대로 말하는 걸 어떻게 말해주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겁주고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bad news라고 이건 너희들 빨리 집중해라 이제 내 말을 똑바로 들으라 말세다 심판해라 이것이 아닌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유한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유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죠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 1학교부터 우리가 애웠던 성경 9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먹는 건 그 다음 절입니다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렴 하십니다 할렐루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우리 목사님이 김종원 목사님이 방송국을 인터넷 방송을 했을 때 저는 너무 곡이 좋고 지금도 제 배경 그림이지만 Good news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가스포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Bad news를 보내는 게 아니라 Good news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있는 것이 어쩌면 들리면 Bad news예요 오 천국이 가까웠어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 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의 헬라 말로는 메타나요라는 것이 생각을 바꾸어라 마음을 바꾸어라 우리가 죄를 사랑했고 죄를 지었고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몰랐었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그걸 180도 돌려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사람인 내 인간적인 것 내 육적인 것은 다 버리고 그걸 더 이상 자신을 사랑 안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꼭 우리가 주여 하면서 부러지는 것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이 이거고 내가 물질적인 것 돈 재산 명예 이것이 나의 내가 제일 사랑했던 좋아했던 것을 그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이걸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성기는 것이 생각을 바꾸고 바로 내 주인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주인이 하늘에 계신 예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것이 생각을 바꾸라는 것 왜? 왜? 천국이 가까워 가까워 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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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뭐죠? 헬라 말로는 바살리아입니다 바살리아는 뭐죠? 이 천국이라는 것이 어느 곳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린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 자리가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진짜로 믿으면서 아멘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옆에서 아멘하니까 아멘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그렇게 믿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너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너 안에 있다고 어느 곳이 아니라 너 안에 있다고 바로 이게 천국이냐 천국이 가까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운다 천국이 그냥 어디 좋은 곳뿐만이 아닙니다 천국이 바로 거기에는 금 streets of gold 길로 길로 되었고 여러 가지로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거기에 맨춘들이 집들이 큰 집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집들이 영혼이 있어 그것이 천국도 되지만 거기만이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곳이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우리 안에가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이 무엇이죠? 가까이 왔는 건 우리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인만우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인만우엘 예수님이라는 것 이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만큼 놀라운 건 저는 생각만 해도 저는 마음이 웅크네지고 나도 그냥 눈물이 날 것 같고 너무 제 열정이 뛰어나요 어쩔 줄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로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미국 TV만 봐도 우리의 텔레비전 봐도 유튜브만 봐도 많이 나오는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주셨습니다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인다는 것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은 지금부터 회개하라 너희들의 지금 너희를 다스리는 것을 더 이상 다스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에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구하시고 계십니까 가까이 와 있습니까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는 경고로나 겁주는 걸로 그냥 우리를 뭔가 일어난 일이 나중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프로페시로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으로 내가 너희한테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너희의 모든 죄와 너희의 모든 허물들과 너를 와서 거기를 다 버리고 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왜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게 바로 그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모든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우마이라 돌아가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갇혀있다가 3일 후에 4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 시간 우리와 같이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터넷 방송국이 그리고 또 필라 기독교 방송국 그래서 여러분도 좀 생각하시기에 필라 기독교 방송국 국장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하나 왜냐면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 컴퓨티션 컴퓨티션이라면 비교 아니면 서로 이기나 이기려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협조해야 됩니다 서로 같이 일을 하고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합쳐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까 제가 들어올 때 그러는데 기독교 방송국장에 여기 와서 설교하고 처음이고 마지막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김종하 목사님도 기독교 방송국에서 오셔가지고 다음 달에 설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혼자 나 혼자 하려고 하는 욕심내면 안 됩니다 같이 우리가 복음신문과 저기 우리 인터넷 방송국과 필라 기독교 방송국과 영생교회와 저기 안두에 교회와 저기 저기 멀리 있는 도보교회와 필라 교회와 이 모든 백여개 교회들이 합쳐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금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거를 듣지 않고 서로 결집을 하고 서로 미워만 하고 욕만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아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는 거를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방송국에서 필라 기독교 방송에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거기도 거기 장모님들도 많이 변했어요 아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우리 합쳐지 돼 같이 이래야 이래 이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일이고 또 바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첫째고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저기 안수받은 지 이틀밖에 안 됐지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방송국장으로 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기독교 방송을 18년 동안 섬기고 왔습니다 18년 동안 기술적으로 뒤에서 아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국장으로 세워주시고 또 이제는 목사를 세워주시고 제가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네가 일을 잘했으니까 이름 준다 이런 건 절대로 안 믿습니다 너는 할 일이 많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갈보리의 길이고 가시가 박혀있는 길이다 그래도 너는 참고 일해라 내가 너와 같이 하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다니는 것을 침례 요한이 외치듯이 예수님께 외치듯이 너도 나가서 외쳐라 하군 그걸 믿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한 마음 한뜻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저는 이 필라 지역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고 이미 보입니다 특히 우리 인터넷 방송을 쓰시고 기독교 방송을 쓰시고 복음 신문을 써서 이 필라 지역을 성령의 충만함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방송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필라 기독교 방송을 꼭 기도해 주시고 복음 신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우리의 이 기독교 문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더 성당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대여서 바로 이 말씀 진리요한이 외치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외치듯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다 이 기쁜 소식을 하는 온 세상을 바로 이 필라 지역에 또 필라 지역에서부터 바로 이 펜스베니아 지역 또 이 미국 아니 세상 땅 끝까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 인터넷 보건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같이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같이 해주시고 더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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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